경기가 시작됐어. 이 거점을 차지했네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2개가 전해들 것세 2개가 전해들 것세 c 거점이 점령됐분도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환경을 내리지 두 명째다. 됐어. 자네가 이겼네. 오늘 자네가 해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게.